3시간 날 네! 더워. 너무 더워 왜 이렇게 덥지? 울타 어르네 못 살겠어요 철회 저도 두 이동 포기 컷! 도착을 했습니다! 자 우리가 드디어 치매패스트가 완료 왔습니다 얼굴이 하얘졌어요 어 다시 이동하면서 좀 잤어 그래서 우리가 또 환복을 했습니다 우리 우재 씨가 선물로 준비해 준 자 한번 돌아볼까요? 형부터 돌아야지 하나 둘 셋 맥덕여행 깜찍하다 뭔가 뒤도는 거 내가 보니까 우재가 센터로에 들어오기 위해서 본인이 덕으로 했더라고 나이순, 나이순으로 맥덕여행 좋다 이거 덕후 같아 덕후 그러니까 우리가 맥주 덕후니까 야 근데 날씨가 덥긴 덥네요 진짜 더워요 아 더워 되게 맥주가 들어가면 또 시원하니까 몸이 또 열이 또 맞아 맞아 살짝 지나가면서 봤는데 처음 보는 치킨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어 형 맥주 먹으러 가야 돼? 가야지 가시죠 가자 어디 가요? 그냥 가는 거야? 다리 닿는 데로 가는 거야? 여기 봐봐 가 치즈 뭐 닭감정 뭐 아 여기도 사서 여기도 먹는구나 우재야 한 잔 해야겠는데 우재야 여기 시원한 거 있으면 하나만 먹자 그래 그래 몸이 너무 마른다 워드와이저 같이 시원한 거 먹을까? 여기 시원한 거 먹을까? 아 추석이다 안녕하세요 요 추석 우리 테스트벌에서 처음 냈어요 이거 좋다 더워 너무 더워 아 뜨거워 뜨거워 켜 될 거 같은데? 와 맛있다 이거 시원한 거 하고 싶어 저기 가자 저기 저기 오 좋다 야 여기가 좋다 가만히 있으면 선선히 오자 여기 좋아? 미스트야 미스트 어우 시원해 야 이거 봐라 흐르 흘러 흘러 이거 그냥 물이에요 미스트 미스트 흐른다고요 이렇게 다 어 그러네 그냥 물을 뿌리는 거야 앉아 앉아 아 아 아 이게 뭐야? 어우 나 이거 빌려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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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번 아 아 아 몇 번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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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150번 여기 서서 이렇게 해주기 150번? 이렇게 하긴 이렇게 하긴 이렇게 하긴 걸린 사람이 두 달 30번씩 해주기 아 네 오케이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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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안 걸려? 오빠 아 아 오케이 아 아 아 그러면 걸린 거네 그거 안 해냈어? 맞아요 맞지? 네 이겼어 너무 Hof 그 핸드 1..2..3..4..5.. 6..6..6..6..6..8..8 5...5..5..5..5..2..8..2..0 아멘